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3월 24일 수요일인데요.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아서 걱정이실 텐데 오늘 저의 방송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성공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가 어제 여의도 주식왕 머니투데이 방송 프로였죠. 그걸 끝나고 요즘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이 아주 핫하게 급등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VIP방에서 공략한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가 또 TNR, 바이오팝이 바이오팝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아주 멋진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끝나고 제가 공개 방송을 했는데 무방이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또 저희 가족에 합류를 하셨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좋은 수익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해요. 오늘 영상 순서는요. 오늘 영상 순서는 제가 여러분들 미국 시장 왜 하락했는지 잠깐 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늘 아주 핫한 두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4차 산업평면이거든요. 그 관련해서 자이언트 스텝업을 재놓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황맥기가 포착하는 오늘 멋진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함께하는 그런 분들 용어로 남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황맥기 무료체험 하시는 분들도 이따가 제가 황맥기를 어떻게 다운받는지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좀 내렸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유럽하고 미국에서 참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안감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나스닥이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양음 양양에서 음산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전국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데 저희 다우도 한 0.9% 하락을 했네요. 아직 대세의 기준은 훼손되지 않고 이격적 성격 정도로 저는 보고 있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봐도 어제 보면 다시 팬데믹이 다시 유행한다 그런 거에서 어제 유가도 좀 많이 내렸고 경기 민감주들 산업주도 많이 내렸고 또 항공이라든가 여행주도 많이 내렸어요. 다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쪽들은 비교적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대로 음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이죠. 이제 나스악하고 수렴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저는 나스악 이번 하락이라든가 미국 증시, 다우, S&P 조정은 아직은 이게 크게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 조정 성격 정도로 봅니다. 이제 빨리빨리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어떻게 변이종이 어떻게 더 잡히느냐 이렇게 관건이겠는데 그러면 또 경기 부야는 돈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왔다라 갔다라 했는데 대세 기준은 여전히 유의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항상 주식이란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올랐을 때 이제 우리가 막 추격 매수고 그러는데 제발 그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늘 제가 당부를 드리죠. 그래서 어제 이제 콧삭 같은 경우는 일단 깔닭고개 있죠. 이게 과열권이잖아요. 시키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어제 위에서 장대 음성이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가 나왔죠.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낯세하게 하락해서 갭하락하면 좀 더 12선에서 도지 정도 만들 수 있고 저는 안 좋다 하더라도 930포인트 내외 정도에서는 우리가 한번 음봉도 두세 개 나온다 해도 반격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가중권 시장은 코스피는 제가 대응주는 재미가 없다고 그랬죠. 이제 오셀레이트가 7까지 떨어지면서 이미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하단이 2950포인트인데 그 정도 내외로 2900에서 2950포인트 여기서 좀 조정받으면 다시 반격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장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 지금은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바크 시스템 같은 경우 이거 이런 장에서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무려 이거 180%나 상승했고 그 다음에 또 TNR 바이오팩 같은 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이게 VLP가 여기서 다 공략했던 거고 이때 또 한 번 공략했고 두 번째 여기서 했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말이죠. 특히 이제 노바텍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VLP를 저점 잡아서 급등 수익을 남겨드렸는데 이것도 어제 갔던 장에서도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점 매수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 있는 종목을. 지금은 종목 장사에 집중하시는 그런 전략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제 이런 패턴들 그 의무 소개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어제도 제가 무방에서 이런 장르를 했는데 이런 패턴들 오늘 우리가 아주 멋진 2평을 밀집해서 이렇게 패턴들이 나오는 거 오늘 아마 급등 굉장히 강할 거예요. 아마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어제 함께 한 가족이 되신 분들은 그냥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이제 이제 오늘 두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첫 번째 자이언트 스텝인데 제가 이 신규 종목들을 여러분께 분석해드릴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있습니다. 이거 하안가예요. 제가 어제 이 종목을 진단할 때 매수하시라 뭐 그런 걸 제가 여기서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죠. 다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면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지 매수하시라 안 했어요. 저희도 사실 관심을 놓았었습니다. 관심을 놓고 보다가 저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이게 주가를 펀드받을 반영하는데 공목과 희망 공목과가 9천원에서 12,500원이에요. 그런데 공목과가 최상단인 12,500원이고 경쟁률이 1,774대 1이었지만 이것이 공목과에서 저는 공목과 수준에서 한다면 공량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2만 5천원에 따상인을 출발한 거예요. 따상인 아니에요. 최고가예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공목의 예정가라는 건 9천원에서 12,500원 때까지 시장에서 이런 밸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최상단인데 2만 5천원 정도에 크게 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SK바이오사이언수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팬덤 좋습니다마는 주식은 냉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두들겨 맞죠. 제가 20만원 거치에서는 최소한 1.5 수익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제가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밸류의 시장은 또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또 비추 누르시더라고요. 참 묘합니다. 주식은요. 감성적으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톡방에 제가 좋다고 해서 내 설명을 듣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조심스러운 게 오늘 또 지금 자이언트 스택 같은 거 제가 분석해드릴 텐데 그냥 하지 마시고 어제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VIP 라이브 방송에서 이것도 관심을 놓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매수하자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높게 추발도 해서 얼마나 먹겠다고 매수를 합니까. 공모가 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희망 공모가 만 원 내외에 있던 종목이. 주식은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자꾸 높아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혼자 매매하시면서 귀동량에서 매매하시는 거 하고 또 생각이 다 나름이시죠. 또 어떤 분은 개미 돈 뜯어달라고 열심히 하라. 그러면 글 써주는 분도 계시고 참 나 이거 참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저는 나름대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판단이 여러분께서 하시고 혼자 매매가 자신 없으신 분들 저의 리딩을 받으면 저의 도움을 받으실 분들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걸 드리는데 그것을 개미 제가 주머니 털은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김현장 같은 거 그런 데 가서 카운셀링 받고 그럴 때 무료로 해주시고 무료로 해주시고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일이라도 여러분들 말 들어줍니까.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뭐 제 아버지 그만큼 마음도 아프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늘 생각에 끼고 말이죠. 아니 우리 조은윤우 팬클럽 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반등 나올 때 매도가 나오세요. 또 그런 분 있어요. 독방에 뭐 가지고 있습니까? TNL 바이오팩? 아니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제가 아침에 또 잔소리해서 죄송한데 오늘 또 한 번씩 드시고 말아서 저 같으면 아우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수를 하셨습니까? 그거하고 VIP원 가지고 있나요? 우리 솔직히 해서 조금 가지고 따부르는 종목을 지금 막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바보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주가는 오르면 오를수록 저항세를 느리고 나머지는 수익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아이고 서술이 그래서 죄송해요. 어쨌든 오늘 너무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좋아하는 제4차 사례를 평명이에요. 원래 이 회사가 뭐냐고 특수 시각효과 VFX하고 리얼타임 컨텐츠 작용이에요. 그러면 아하 딱 나타나는 게 있죠.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뭡니까?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면서 하는 메타버스 관련 제예요. 어제 지니 뮤직도 상한가였죠. 지니 뮤직도 우리가 활동하십니까? 그렇죠? 지니 뮤직 혹시 가져오신 분들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 대로 해서 KTR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KT에서 결국 넷플릭스로 따로 잡겠다고 그래갖고 어제 또 미디어 그쪽에서 굉장히 원내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다 황맥기가 포착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보시면 나옵니다. 또 못 믿으시죠? 못 믿으시니까 늘 세강을 끼고 그러시죠. 좋은 정보가 친구가 되면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느그 그냥 하시면서 지니 뮤직 딱 50% 나오네요. TNL 바이오팝 112% 나오고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이제 지니 뮤직이 바로 메타버스 관련적으로 구분이 돼요. 음원 관련이 되지만 그래서 2008년에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광고 영상 제작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최초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협력사입니다. 월트 디즈니 아시죠? 이거 협력사고 또 2018년 넷플릭스의 기술 테스트 통과 협력사 지정받았어요. 또 핵심 비즈니스 파트너 그 다음 여기서 네이버 이 네이버가요 7.6%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SM엔터테인먼트하고 리얼타임 콘텐츠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 네이버 아드라고 볼 수 있어요. VIAR을 적용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토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 제가 좋게 보는 건 뭐냐면 공모가가 11,000원이에요. 물론 9,000에서 11,000원 희망가인데 11,000원에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경쟁률이 2,342대 1이에요. 그런데 유통가능 전체 물량이 940만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290만조 30.86%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고 한 1개월 보호의성 풀리는 것이 46만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수급이라든가 성장성 또 네이버의 아드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최근에 메타버스 이런 테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22,000원에 출발할 거예요. 여기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수급 같은 걸 보면서 저는 22,000원에 출발한다고 보는데 장액가가 23,000원이었거든요. 장액가가 아주 세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세요. 물론 제가 흐름 보면서 우리 VIP 그래서 제가 리딩해 드릴 거예요. 신규주를 하자마자 리딩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서 이거 얼마 간다 그렇게 리딩하는 전문가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굉장히 좀 무모하다고 봅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그 흐름 보면서 저의 밀착 리딩을 받는 분들은 제가 리딩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관심을 둘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제노크가 있어요. 제노크는 여러분들 어떤 회사냐면 바로 유성통신부품을 제조해서 하는 그런 회사예요. 유성 탑재하는 그런 탑재체라든가 유성 운영국 그 다음에 단마 이런 거 유성 항공 유성 관련주라고 우주항공 관련주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회사도 공모가가 2만 7천원에서 3만 3천원인데요. 3만 6천원에 됐어요. 경쟁률은 2090대 2대이기도 했습니다만 유통 가능성은 이것도 크지는 않아요. 천치가 240만 주 중에서 한 92만 주 대략 38%가 유통 가능한 그런 물량이에요. 그렇게 부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기술 특례 상장이에요. 아직 크게 캐시카는 안 되는데 2021년 37억 정도 매출이 기대된다고 거든요. 그런데 미리 상장서 모으는 거죠. 세테라 같은 건 그동안 많이 올랐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역시 제4차 산업 필명주입니다. 한국 한국 우주 연구원 그 다음에 에어버스 DNC DNS 하라 시스템 그 다음에 카이 이런 데들이 주 거래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40년까지 3차 우주 개발 지능 계획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62기 위성은 발사하는데 위성 한 대마다 X밴드 송신기 3개가 탑재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X밴드 송신기 국산에 성공한 그런 회사다. 그래서 중형 위성 1호기에도 2호가 탑재되고 2호에도 탑재된다고 그래요. 참고하시고 그래도 뭐가 있냐면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공모가가 좀 높고 그런데 반해서 지금 주말에 아까 보드에 하면 미국에서 북한에서 당근이 발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전쟁 관련주라든가 예를 들어서 퍼스트핵이라든가 빅테크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따라잡지 않은 건 아니고 그것도 높게 출발하면 음산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또 엮일 수도 있어요. 뭐가 바로 제노커가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한다면 또 최고가 시작한다면 3만 6천 원 그러니까 공모가 7만 원대 이상인데 7만 원대 이상에서는 이게 과연 매력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셨죠? 예. 그건 뭐 차치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황맥길을 이용해서 오늘 우리는 또 멋진 공략을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어제 한가족 되신 분들 또 오늘 또 혹시라도 한가족 되신 분들은 정말 제가 기대도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이제 잠깐 읽어드렸지만 오늘 뭐 단기 공략 조언을 할 거고요. 그것도 제4차 산업협원에서 아주 아까 말씀드린 금은소개처럼 황금 맥점 종목 공략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조금 한 번만 더 눌리면 주면 아주 3월달 4월달 멋지게 상승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지니 뮤직처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음선 주다가 급증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TNL 바이오페 처럼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사우스에 여러분께 종목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따가 오늘 뭐 또 확륙이 저와 친구되는 방법을 잠깐 안내해 드리면 저와 친구되는 방법은요. 일단 확륙이 무료체험을 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바로 밑에 그냥 누르시면 이틀 동안 무료체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무료톡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료톡방도 링크 걸어놨으니까 1번방 참여코드가 4567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 매매 힘드시고 어젯밤에 7분이나 한 가족 되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꼭 상원에 보답 드릴 거예요. MTN 저하고 함께 하실 그런 VIP 프리미엄 그룹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수익 공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냥 mtn w.co.kr 접수하셔서 하면 되고 만약에 전화를 하실 때는 1600-5908 여기 8시 이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십시오. 지수 겁먹지 마시고 종목으로 승부를 합시다. 화이팅입니다.